내일 5시까지요? 네 알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야, 너 예약된 거야? 응. 잘 됐다. 대박이다. 방영백 씨, 드디어 최경 믹싱을 앞둔 상태인데 심정이 어떠신가요? 한나에게서 픽 되시는 래퍼 날때 스웨크 한 번 보여주세요. 아 됐어. 아 됐어. 아 기아야, 석이야! 너 지금 누구 보는 거야? 저 댄서, 완전 멋있지 않나? 작은 체구에서 나온 걸 이쪽으로. 에너지, 파워, 멋짓긴 하네. 근데 저 댄서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? 우리 학교 학생 같은데. 누나, 그럴 리가. 전 가난다운 여인이 우리 학교에 있을 리가 없어. 야, 그랬으면 내가 단방에 남았지. 그래? 난 먼저 가봐야겠다. 어? 가게? 집 들렀다가 알바 가야 돼. 야, 나 간다고. 어. 석이가 완전 빠졌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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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씨 깜짝아 아 왜 뭐 지금 니가 엉덩이로 비비고 있는 거기가 내 사물함이라구 아 너 어제 굴다리에 왜 왔었냐? 어?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긴 너 어제 굴다리에 왔었잖아 그 댄스 공연 보고 가지 않았냐? 잠수 형 너 지금 나 스토킹 하는 거야? 스토킹? 내가 너를? 너를? 나는 어제 거기서 널 본 적이 없는데 너만 나를 봤다는 건 원래 지켜봤다는 거 아니야? 와 너 진짜 모르는구나? 내가 뭘 모르는데? 이게 진짜 멍청한 거야 아님 눈치가 없는 거야? 다 아니지 이 두바꼬의 인공지능 자비스를 뭘로 보고 자비스 같은 소리 한다 야 가서 시력 검사나 다시 해봐라 어? 눈은 장식으로 날고 다니냐? 뭐? 시력? 저 시력 2.0인데요? 좀더 인공지능 미래 피자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저 공연 잘 봤습니다. 어? 지난번에 그래피티터널에서도 공연 하셨었죠? 저 완전 팬이에요. 나 진짜 작작해라. 이런 장난 재미없거든? 예? 장난 아닌데요?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. 혹시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... 야 석이야. 예? 제 이름은 어떻게 하시는... 나 장수영이야. 두박고 2학년 3반 너랑 같은 반. 에이 그럴리가요. 장수영은 뿔테 안경에 입술도 부릅어서 립밤도 안 바르고 가끔은 침자국도 나 있는... 어이가 없다 진짜. 장수영은 선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무서워. 하하하하 형이 너, 몇 타면 몇 반이야? 빨리 들어가! 와, 계시네. 하진아, 너 게시판 봤어? 어, 보고 왔어. 와, 진짜 대박이지. 이거 누가 그렸을까? 야, 진짜 천재 아니냐? 그 캐릭터, 아이디어, 에너지. 진짜 대박이지 않냐? 김태형 쪽팔려서 자퇴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완전 대박. 석이야였어. 학교 게시판에 그림 그린 사람. 너 맞지? 뭔 소리야? 나 아닌데? 하... 너 머리 헝클어져... 너 머리 헝클어져... 너 머리 헝클어어래. 너 머리 헝클어어... 너 머리 헝클어어... 너 머리 헝클어어요... 너 numa 제일 큰일이야? 너 머리 헝클어어어... 아멘